1.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1.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2.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2.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겠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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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